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. 여기 보이시죠? 비빔막국수. 오늘의 비빔막국수구요. 이건 그냥 물 끓으면 이거 넣으면 되고. 일단 왕교자는 전자레인지 돌릴게요. 물을 살짝 밑에 좀 깔아주시고.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빨리 할게요. 그럼. 아 이거 아니에요. 이거는 이제 면을 이렇게 좀 띄워주래. 어우 더워. 잠깐 내놨다 해도 막 빨리. 완전 안 되네. 이렇게 좀 띄워주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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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. 그리고 자 이제 투하 면 투하 너무 덥네요 2인분이고요 물 끓이는 것도 더 더 익었네 근데 장난은 뭐 거의 끝난 것 같죠 목소리 나오면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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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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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날이 더워서 그런가. 전자렌지기가 꺼지네요. 둘 다 꺼져요. 멀티 대비. 멀티 대비. 비빔밥 국수입니다. 녹화는 이렇게. 이게 다 꺼져가지고. 만두는 뭐. 옮겨 담으면 끝이라. 녹화는 이렇게 잘게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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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